이지수 연구원, 시약바이오 담당 하잖아요. 100페이지 짜리 봇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데프스 리포트를 냈는데 여기서 지금 종목을 거론한게 삼성바이로직스, 탑픽으로 삼성바이로직스 뽑았습니다. 좀 안전하게 갔습니다. 다울투자증권도.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했구요. 유한양행, 에치케이노엔, 녹십자, 에이비온. 우리는 셀트리온 주주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봐야지. 셀트리온, 목표주가 24만원. 목표주가는 별로 안 중요해. 어떤 내용으로 썼느냐, 투자 아이디어가 뭐냐,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느냐 안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팔까 말까를 결정하고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지수 연구원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효과 기대라고 했고, 내년도 2023년도에는 램시마 IV와 허즈마, 트룩시마 등 본업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휴미라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매출 본격화가 기대된다. 투자 의견 바이 및 적정 주가 24만원 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매출이 2조 6천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오퍼레이션 마진 35%를 예상을 해서 9,293억원. 35%면은 꽤 괜찮죠. 그죠? 매출이 2조 6천원이 나올 거냐, 아니면 더 위에 나올 거냐,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저는 앞에 한 3자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2023년 7월에 출시되는 휴미라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는 고농도 제형으로 저농도 제형 대비 투여, 이건 모르게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통증을 유발하는 구현산음 제거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여기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고농도 휴미라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하는 기업은 삼성바이오피스, 셀트리온, 알보텍. 3개의 업체입니다. 삼성바이오피스, 셀트리온, 알보텍. 그런데 이 알보텍이 보안요고서를 받았습니다. FDA로부터. 제조시설 결함 이슈로. 그럼 알보텍은 보안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어디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유플라이마는 빠른 속도로 마켓쉐어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10개 정도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를 하잖아요. 고농도 휴미라바이오시밀러는 3개 업체. 삼성바이오피스, 셀트리온, 알보텍. 그중에서 알보텍은 FDA로부터 보안요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초기 시장점유율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좀 좋겠죠? 그죠? 좋을 것 같아요. 7월 이후니까 정확한 시장점유율은 내년 상반기에 나오겠죠. 내후년 상반기. 2024년도. 2022년 다 갔으니까요 여러분. 저랑 내년 1년만 잘 버텨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요. 그때 이제 팔 건지 말 건지 구독 취소할 건지 다 결정하시면 돼. 그리고 요거 많이 봤던거죠? 그죠? 파이프라이, 바이오시밀러 개발현화. 여기까지는 베그잘마까지는 다 나왔으니까. 지금 유플라이마 미국에 2020년 11월에 허가시정을 했으니까. 다음달에 지금 승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임상 3상을 하고 있고요. 요거까지 보려면 우리가 한 2025년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2026년 월드컵. 그때 미국 월드컵입니다. 미국 월드컵 때까지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컨드 웨이브. 세컨드 웨이브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복판에. 세컨드 웨이브 한복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셀트룸만 안 갖고 있잖아요. 셀트룸 헬스케어. 요거 조금 마음에 듭니다. 미국 직판으로 실적 점프업 꿈꾼다. 목표 주가 9만 5천원. 셀트룸 헬스케어는 제일 적은게 8만 6천원. 그죠? 제가 보고서 본 것 중에서 제일 적은게 8만 6천원. 10만원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목표 주가인데 목표 주가 보다는 똑같아요. 이것도. 그 보고서에서 무엇을 투자 아이디어를 보고. 그럼 내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와 일치하는지. 그래서 지금 손해보지만 주시고 추가 매수 할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버텨서 끌고 갈건지. 그거는 개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지이수 연구원이 본 셀트룸 헬스케어는 2023년 유럽 직판 효과가 본격화된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도에. 유플라이마. 미국 출시로 매출 성장 기대. 투자의견 파이. 그죠?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가 어떠한 성적표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쭉 가느냐 못 가느냐 버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램시마 SC는 매출 성장 지속되어 내년도에는 한 3천억 정도가 달성 전망. 그러니까 YOY 기준 28%에서 3,013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이지수 연구원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농도 휴미라바이오시밀라 유플라이마의 미국 직판 관련 비용은 기존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적게 발생할 거라고 지금 예상합니다. 기존에 아 이거 직판하면 돈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씩 증권사의 비용이 코스트가 그렇게 많이 안 될 거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플라이마 휴미라, MB의 휴미라죠. 바이오시밀라.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PBM 의약품 리스트 등재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미국 PBM사 중 21%의 마켓쉐어를 보유한 Optum RX는 3개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라를 오리지널 휴미라와 동등하게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답니다. 지금 휴미라를 21%의 마켓쉐어를 보유한 Optum RX라는 회사가 LVB의 휴미라 말고도 3개의 바이오시밀라 제품을 동등하게 배치합니다. 여기에 셀트리온 제품인 유플라이마가 끼면 빠르게 시장 선점 가능할 전망이다. 우리가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 램시마가 미국 PBM사에 등재가 되면서 점유율이 1년 만에 12, 13% 늘었잖아요. 그죠? 아주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7월달에 출시가 돼서 유플라이마가 PBM사에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회사의 영업력이겠죠. 그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